준비 커트하세요 커트 커트 딱 딱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준비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다운 그렇지 또 준비 하나 둘 아 오른발 더 잡아야 돼 그렇죠 오른발 더 잡고 자 오른발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팔이 너무 빨라요 지금도 자 다리로 먼저 그렇지 다리로 잡고 하나 지금 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딱 잡잖아요? 그러면 이렇게 돼요 다리를 딱 잡았으면 같이 가야지 얘랑 같이 가야지 이게 이렇게 돼 지금 자꾸 탁구를 이렇게 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가면서 쳐야지 가져가면서 자 그렇지 내가 공을 치기 전에 몸으로 각을 만들고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래버려요 자 그렇지 자 준비 자 딱 오케이 쭉 따라가 그렇지 쭉 따라가 다시 자 쭉 다시 자 쭉 하나 둘 썰어 썰어 자 리시브하고 쭉 따라가 그렇지 딱 봐봐 지금 봐봐 알죠 던져 던져 다시 다시 안 받쳐진다 안 받쳐져 그렇지 받쳐요 오케이 딱 위에서 너무 빨라요 지금도 불안해 그렇게 치면 기다려요 그렇지 아 오케이 지금처럼 이 공하고 내 몸하고 이게 채공시간이 맞아야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잘 해놓고도 이래 버리지 이래 버려 딱 눌렀으면 이 눌른만큼 스웨어 가져가야지 자 그렇지 조금 더 딱 오케이 가져가 그렇지 자 준비하고 치고 가져가 그렇지 딱 오케이 자 눌러놓고 딱 오케이 자 눌러놓고 올리고 가져가 그렇지 자 잘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또 하고 툭 오케이 또 준비하고 밑으로 하나 둘 자 밑으로 그렇지 더 잡아야지 잡아야지 빨리 하지 말고 딱 딱 오케이 나이스 또 준비 딱 하나 딱 그렇지 하나 둘 딱 그렇지 빨라요 오케이 그렇지 지금처럼 맞아요 근데 백드라이브를 잘했는데 스매시한테 놨어요 또 그렇지 자 치고 가져가 그렇지 오른발 그렇지 자 오른발 쭉 자 자 준비 자 오른발 쭉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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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치고 가져가 그렇지 하나 둘 가져가 그렇지 백드라이브를 할 때 앉지 말고 또 자 쭉 가져가 그렇지 또 멀리 또 그렇지 오른발 다 지금 괜찮아 지금 잘했어요 그러니까 공 칠 때 자꾸 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몸을 준비 동작을 공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스윙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끊지 말고 딱 그렇지 딱 딱 그렇지 좋아요 따라가 오른발 그렇지 자 쭉 짧아 짧아 지금도 쭉 쭉 오면 쭉 탁 쭉 오면 탁 빨라요 천천히 천천히 자 쭉 땅 그게 지금처럼 됐어요 아 고맙습니다 ец